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와 미쳤다 라이징슛 와 이게 필요지 와 라이징 너무 멋있었죠 상대도 리플레이 보시는데 와 라이징 아무도 없는데 라이징슛 때릴 줄 알았는데 그냥 넘겨버렸네 마테우스 기니아 카운터 오오오 뷰티풀 오오오오오 뷰티풀 아이고 오오오오 다들 하네 오 시원하네 답답하구만 줄대가 안 보이는구만 오오오오오오 고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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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이렇게 고쳐야지 찾다보면 나오겠지 orchoni 마을 퀸 오오오오 홀란이 아 char Bron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오어 뭐오!! 그 Movie Sorta 미키를 무로 도로 와 한 yay 흐븀을 또 storms 내가 長い立てパス。 残り5分を切っています。 さあ、カウンタースピードを上げたいところ。 スペースを狙った。 おはー! 鼻とチョップ。 キューポイントのクロスに合わせてきました。 前線に出てくる率があるいですよね。 おお、 뭐지? あっとこれは危ない。 さあ来た! シュート! トリバリーも大好きなことです。 おお! ビューティフル! ビューティフル! この試合最初のシュート. ボールランプ。 おお、いいですね。 これはチャンス! どうだ! どうだ! おお! ビューティフル! ここからですね。 うーん、空いてますからね! うーん、開いてますからね。 タット、エキサイトコですよね。 와아아아아아악! 꼬쳤다 카르로스! 워허허허! 미쳤따니! 워! 카르로스 미쳤따니! 여기서 한 명을 딱 덱가지고 워! 이게 라이징 슛이지 이야! 그 볼 찢는다 찢어 워!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이게 카르로스야! 이런게 굴스카스 받아야 되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런 골들을 빨리 가져오라고 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악!